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2021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한 총평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총평으로 따로 촬영을 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강의에서는 4점짜리 전문항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 점들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맞았긴 했지만 조금 찝찝하게 맞았다거나 또는 선생님의 관점을 배우고 싶다 한다면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들으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죠? 그럼 우리 바로 9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수혈 A, N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다음 식을 성립할 때 12번째 항이 2분 1이래. 그랬을 때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값을 한번 계산해봐라고 준 거죠. 그러면 시작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잠깐 생각해볼 건데 고민해봐. 나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 않겠어? 첫 번째. 아,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뒷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순방향의 방향으로 우리는 문제를 푸셔도 괜찮고요. 또는 우리 연습 많이 했듯이 이미 12번째 항을 알잖아. 그럼 12번째 항을 기준으로 거꾸로 11번째 항, 10번째 항, 9번째 항, OOO 구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방향을 관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생각해봐. 첫 번째. 나 이미 12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역방향으로 한번 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역방향으로 가려면 여긴 이 식을 내 눈에 좀 잘 보이게 순서를 바꿔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나는 AN을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 두 개 같다라는 거에서 역수 취해주면 N번째 항 이렇게 써도 괜찮지? AN이다라는 건요. 첫 번째. 이놈과 이놈이니까 N더하기 1번째 항이 역수다. 언제야? N이 홀수일 때. 두 번째. 이놈 두 개 같다라고 생각하면 AN은 AN더하기 1의 8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8분의 1 곱하기 AN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N이 작수일 때. 그럼 생각해봐. 나, 큰 놈의 항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놈의 항을 구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내가 12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12번째 항을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역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나 12번째 항. 그리고 11번째 항. 10번째 항. 9번째 항. 8번째 항. 계속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요. 두 번째 얘들아, 읽어봐. 나, 11번째 항 알고 싶어. N이 11이니까 홀수야. 내가 홀수면 뭐라고 읽어? 이 뒤에 있는 이놈의 역수시요래. 그럼 이놈의 역수시요니까 얼마 되겠어요? 2된다라고 잡으셔도 괜찮죠? 그럼 다음에 짝수 번째 항 구하고 싶다. 짝수 번째 항 구하려면 앞에 거에 8분의 1 곱하래. 그럼 8분의 1 곱하니까 여기에 8분의 1 곱하면 4분을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뉘앙스를 기억하자. 홀수 번째 항 구하려면 역수시요. 그런 다음에 짝수 번째 항 구하려면 8분의 1 곱해. 가능하죠? 그럼 가자. 홀수 번째 항이니까 역수시요. 4. 짝수 번째 항이니까 8분의 1 곱해 2분의 1. 또다시 역수시요. 2. 그런 다음에 8분의 1 곱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봐. 이미 여기서 2분의 1, 2, 4분의 4가 나오는 과정에서 똑같이 2분의 1, 2, 4분의 4가 반복되는 구조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역방향으로 한두 개 관찰하다 보니까 뭐가 관찰되고 주기가 관찰이 되고 주기가 4짜리인 수열이었구나라는 게 어렵지 않게 찾아진다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여기 인움을 하나의 세트로 관찰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한 세트 가면 8, 7, 6, 5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 3, 2, 1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얘가 되니까 4가 되겠고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답은 4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 2분의 9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역방향을 통해서 주기성을 관찰했고요. 역방향을 잘 구하기 위해서 내 눈에 잘 보이게 N번째 항을 구하고 시작하자라는 거 가능하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러면 순방향도 나쁘지가 않은 게 순방향은 그냥 처음부터 가보자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A1을 모르니까 A1 기준으로 한번 케이스를 나눠봐야지. 케이스를 나눈다기보다 미지수를 잡아봐야지. 그래서 내가 A1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나, 얘 모르겠어요. 그럼 K라고 일단 잡아야지. 그런 다음에 얘도 뉘앙스 느끼자. N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면 여기 N자리에 1대입하니까 앞에 거에 역수 씌울 거고 N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앞에 거에 8배 할 거야. 가자. A2를 구하려면 N자리에 1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홀수야. 홀수면 뭐 할 거라고? 역수. 그러니까 여기는 역수. 그러면 짝수 번째 항에서 N자리에 2대입해서 A3을 구할 거니까 뭐 할 거야? 8 곱할 거야. 8 곱하니까 K분의 8. 다시 역수. 또다시 8 곱해. 다시 역수. 또다시 8 곱해. 그럼 여기도 관찰되지 않아요? 생각해봐. 나 몰라가지고 K라고 잡았는데 K, K분의 1, K분의 8, 8분의 K. 이 놈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구나. 라는 걸 또다시 느껴주면 될 거라고.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주기가 4짜리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열두 번째 항이라는 건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A12는 8분의 K가 되겠고 그 8분의 K를 나한테 숫자 2분의 1이다라고 준 거니까 K값은 얼마구나? 4구나.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더하면 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직접 관찰하면서 규칙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